이번 시간은 텍스트 나누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텍스트를 입력하는데 열 단위로 입력하지 않고 하나의 셀에다가 이렇게 신표로 현재 예제는 신표로 이렇게 구분해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고 두 번째 예제는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구분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공백으로 스페이스로 있게 데이터를 구분해서 쭉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보통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된 거를 엑셀 파일로 가져왔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열 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4부터 B19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요. 데이터 도구의 첫 번째 가시면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 셀의 내용을 별도의 열로 나누는 기능입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 한번 하시면 혹시 입력된 데이터가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또 너비가 일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 문제에서는 신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그럼 어떤 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2단계에서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탭이 아닌 신표인데요? 라고 탭은 해제하시고 신표를 선택하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열로 나누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신표로 구분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신표로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번역열은 제외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2단계에서 신표만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3단계에서 마지막에 있는 번역은 문제에서 제외할 거 가져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마지막에 있는 번역을 선택하고 번역의 열은 가져오지 않음 이라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열 데이터 서식에서 열 가져오지 않음 이라는 옵션을 선택하시고 마침을 클릭하시면 현재 비열에 입력된 데이터가 비열부터 지열로 열이 나누어져 있고요. 도선명가, 출판사와 지은이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머리끌 C와 D와 E를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E하고 F 경계라인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도선명, 출판사, 지은이 대한 내용을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데이터 1번 시트에서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요. 각각의 열로 나누어서 표시하는 내용을 실습해 보셨고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해서 여러분 실습이 맞게 되셨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텍스트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A3부터 A10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합니다.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두번째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점심표로 되어 있는 세미콜론 구분기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다음 누르신 다음에 연고지 끝에서 두번째 정도에 연고지 열은 제외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 선택하신 다음에 마침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2번 예제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3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3번에서는 이제 구분기호가 공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A2부터 A14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그 다음 세미콜론이 아니라 저희는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공백을 선택하시고 다음 문제에서 할부 기간은 가져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부 기간을 선택하시고요.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침을 클릭하셔서 각각 A열부터 2열로 열로 나누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텍스트 나누기 살펴보셨습니다.